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기소개서 면접 전략 특강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입시 닥터 윤사부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소개서와 면접 특강에 대한 이야기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거에요 지금쯤 고등학교를 선택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 이런 준비를 할거야 근데 자기소개서 써야되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기소개서를 안쓰는 학교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 써야돼? 어떻게 써야되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그래서 중학교문에서 나섰다 어쨌든 자기소개서 면접 전략 특강을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거구요 자기소개서 이렇게 써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을거라고 윤사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서의 주요 항목이다 고등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고입을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크게 두가지 질문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점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자기주도학습 꿈과 끼의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꿈과 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주도학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여기서는 자기주도학습의 과정 그리고 너 왜 우리 고등학교에 지원했니? 그리고 너의 진로계획은 어떠니? 라고 하는 총 3가지 정도의 평가요소를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쉽지 않죠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500자에서 한 2000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1500자에서 2000자라고 하는 글자수에 자기주도학습과정 중학교 때 내가 내 스스로 했던 공부했던 그 과정 그리고 내가 왜 고등학교에 지원했지? 라고 하는 지원 동기 그리고 진로계획을 다 담아야 되고 그리고 인성적인 요소까지 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첫번째 자기소개서의 전략 가운데서 첫번째는 뭐냐면요 분량 배분을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첫번째 항목인 자기주도학습 꿈과 끼의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기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 그리고 학교 특성과 연계해서 지원 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 지원 동기가 되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후에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진로계획 엄청 많아요 그런데 포인트가 하나 있었죠? 뭘까요? 구체적으로 기록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체 1500자의 분량을 놓고 내지는 이게 2000자라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이제 가르쳐주는 내용을 토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시면 돼요 일단 선생님은 1500자를 기준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들어가야 될 영역이 자기주도학습을 어떻게 했니? 그리고 지원 동기는 어떻게 됐니? 그리고 진로계획은 어떻게 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진로계획을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얼마나 열심히 할 거니?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네가 뭐 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야 그런데 어쨌든 세 가지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인성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인성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활동 실적에 대해 두 번째는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죠?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인성 영역에서는 본인의 인성, 배려나 나눔이나 협력이나 타인존중이나 규칙 준수와 같은 인성 등이에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거 등이에요 중학생들을 만나서 자기소개서 전략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질문하는 중학생들을 만나면 이 본인의 인성 영역 그러니까 배려나 나눔이나 협력이나 타인존중이나 규칙 준수 다섯 가지 사례가 예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골라서 쓰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인성으로는 반대쎄 이건 아니야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규칙 준수 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등이에요 자기가 인성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싶은 인성적인 요소를 어떤 것이라도 거기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가능하면 여러분 조금 더 의미 있는 자소서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다섯 가지 말고 다른 내용을 적는 걸 강추 추천합니다 진짜로요 이건 정말 추천이에요 자 그래 어쨌든 그런 인성적인 요소의 개인적인 경험과 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 봅시다 자기소개서 고입 자기소개서예요 대입 자기소개서는 조금 다르거든요 어쨌든 고입 자기소개서는 고등학교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결국 다섯 가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 과정 두 번째 지원 동기 진로 희망 그 다음에 너의 강조 네가 강조하고 싶은 인성은 뭐니 그리고 그 인성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뭐야 다섯 가지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분량을 어떻게 조절하냐 첫 번째 자소서에 무조건 일 번 분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대단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다섯 가지 능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삼백 자식이요 그러면 천오백 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삼백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삼백 자에 나의 자기주도 학습 명령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 지원 동기를 어떻게 보여줄 건지 진로 계획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 이걸 담아내시면 멋진 자소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삼백 자에다가 그걸 어떻게 적나요? 뒤에 얘기할게요 일강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삼백 자를 기준으로 한다 가능하면 이 분량 계획을 철저하게 지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꼭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소서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점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학생들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자기주도 학습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 가능해요 그러면 어디서 다른 걸 줄일 수 있는 영역만 찾으시면 돼요 그 대신 포인트는 뭐라고요? 분량 계획을 반드시 먼저 작성하고 자기소개서를 쓰라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주의해야 될 거 몇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 1500자 내외로 작성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은요 두 번째 영어 시험이라든지 각종 인증 시험이라든지 교과목에 점수를 낸다든지 기록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거 자격증 영재교육원 활동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됐죠? 세 번째 부모님의 직업이라든지 친인척인 사회적인 지위가 드러나는 거 이거 자기 인적 상황이 드러나는 것도 안 됩니다 그 내용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공인 영어 점수 교과목의 점수 이런 것들도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특히나 올해는 이걸 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학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정부에서 이걸 감사를 아주 진하게 한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 상황이나 감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테고 더 철저하게 커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반드시 자기소개서 있어요 이 모든 내용들이 빠질 건 빠져야 된다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출하면 자기소개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접관들이 서류 검토관들 면접관들이 입학사정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고등학교 입학사정관들이요 그 고등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교감선생님 외부초청 인사 이렇게 세 명으로 대체로 구성이 되거든요 이 세 명의 선생님들이 뭐 3박 4일 동안 특정 지역에 갇혀서 여러분들의 학생부와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보면서 이거 다 필터링 해요 그리고 조금 이상 이런 거예요 저기요 여기 조금 이상한 내용이 있는데요 부모의 직업을 암시할 것 같은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토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 토의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이겠죠 안 쓰면 됩니다 요런 부분이요 여기 점수가 올랐다고 돼 있는데 점수가 기록됐는지 예를 들어서 팔십 점에서 구십 점으로 오른 거는 점수가 올랐다고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 쓸 때 팔십 점에서 구십 점으로 올랐습니다라고 쓰면 탈락 쓰면 안 되는 점수를 썼잖아요 그런데 그냥 수학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해서 수학 점수를 올렸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감독관들끼리 면접관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이거 점수를 쓴 거지 쓴 거냐 안 쓴 거야 막 이런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주의사항이라고 적어졌던 내용들을 싹 빼버리는 게 중요해요 아주 가볍게 털고 가자고요 그러면 내가 강조해야 될 건 뭐라고요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어떻게 됐다 그 과정에서의 우수함 지원 동기 내가 이 고등학교에 지원한 이유가 나의 우수함을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좋아요 진로 희망의 우수함 나는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이 될 거야 졸업 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서 자신의 진로 희망의 우수함 나는 인성적인 영역에서 나는 무엇 무엇 어떤 상황에서도 불편부다 어떤 편에 들지 않고 중립적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자신의 우수함이 300자로 드러나는 그런 자소서가 아주 뛰어나고 전략적으로 훌륭한 자소서라는 걸 뒷부분의 강의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면접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훈련 계획을 세워서 고등학교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 절대로 적지 말자 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기를 바라면서 물러갑니다 안녕